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디미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가 시험에 난이도가 어땠었고 특징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총평으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6월 모의고사 시험이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 2021 수능하고 조금 비슷한 난이도 우리 1컷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45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44, 56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44, 56 정도 되는 난이도고 이 11학년도 6월 때는 47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6월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도 조금 더 있고 또 이제 개정 교과를 한번 거치고 1년이 지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과감해졌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 문제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 난이도 면에서 나왔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난이도라고 하는 건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앞으로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우리 찍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본다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쵸? 해서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번 시험이 이랬었구나 이랬는데 내가 이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높았는데도 불구 높았었는데 내가 더 높게 느낀 건 아닌 건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했었던 것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이제 EBS 문제는 연관 추론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연관을 추론하는 패턴은 없었어요. 그쵸? 추론하는 것은 없고 활용하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연관의 형태를 제시하고 나서 그 속에서의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 그쵸? 그래서 이제 14번이라든지 15번 문제라든지 가계도에서도 X에 두 개를 묶어놓고 묻는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온 거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신유형에서는 최근 트렌드이긴 한데 미지의 값들을 많이 활용해 유전자의 기호도 미지의 기호로 DNA 상대량을 합하는 19번 문제에서도 유전자의 미지의 기호로 또 가계도에서도 미지의 구성원으로 또 다인자 14번에서도 표현형 값 대문자 수를 주지 않고 부모의 표현형이 동일하다 정도의 내용으로 미지의 값을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작년부터 작년 기출과 작년 EBS와 올해 EBS와 모든 최근 경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주제가 되겠고요. EBS 연계성은 조금 못 느낄 정도로 좀 안 나왔어. 그런데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대표적으로 문제풀이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지원기세포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가 21학년도 작년 총 7개 시험 중에 6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이 한 개 채 여러 세포가 나왔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수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6평 한 번 EBS 연계성이 좀 없어. 그런데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EBS 됐어?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대응하고 1%의 확률만 있어도 노력해서 그걸 최선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안 나왔으니까 미래도 안 나오겠지? 찍어놓고 또 안 나오겠지? 생각하면 안 보니까 편안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번 1년 동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에선 연계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9평과 수능은 어떨지 몰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바뀐 거 정도구나. 라는 이야기 해봤고요. 우리가 유전과 비유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비유전은 확실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수축이라든지 자극전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혈액형도 맞먹고 낼 수 있고 엄청 어렵게 낼 수 있고 항원항체 반응도 진짜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6평에서 비유전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항상성 그래프라든지 뭐 근수축의 그 그림이라든지 너무 기본이 나와서 오히려 당황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방어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다 나오던 거 최근 5개년의 기출을 모아보면 주구장창 이런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됐고 자극전달은 새로운 패턴이긴 하나 어렵진 않았죠. 2020학년도 9월달을 시작으로 여러 관측 시점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 관측 시점 거기다가 어디에서 출발한 자극점을 주지 않았고 관측 지점만 준 상태 요게 20학년도 수능 문제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그래프도 항생성 그래프도 축을 좀 바꾼다든지 ADH의 위치를 가로축으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가 쓰이긴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움직였냐면 기출과 교과와 EBS 안에서 움직였어. 그러니까 기출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기본 개념들로 조금 충실하게 꾸려진 거라서 기본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육평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이런 거지 앞으로 이럴 거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작년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도 여러분 비유전이 항상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수능 때 근수축에다가 힘을 빡 한번 실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유전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가고 그게 된 학생들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쪽으로 가는 거고 아직 안 됐다면 계속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가는 거고 알겠지? 학습 전략을 좀 이따 얘기해줄게. 비유전의 난이도는 높진 않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분석을 해줄게. 유전의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 혹은 새로운 유형들을 냈다. 아니면 이제 항상 변형을 할 때 그동안의 기출에서 한 단계를 넘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4번 같은 경우에 다인자 유전인데 대문자 개수를 안 줬었죠.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을 미지수로 놨단 말이야. 그럼 원래 그동안의 기출은 어땠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의 대문자 개수를 줘. 표현형을 주거나 아니면 유전자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손들의 무언가를 묻는 문제였었다면 이거는 다인자 연관까지 다 줬는데 표현형을 안 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어. 물론 실전에서는 아마 풀면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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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좀 빠르게 풀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오답률 탑5 문제풀이 안에서 요 경우의 수에 대한 걸 다 소개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우를 다 체크하면서 갔으려면 조금 힘들 수 있었던 문제. 어쨌든 14번은 그동안 기출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번 6평에서 새롭게 제시가 된 형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15번과 16번이 공동 탑2야. 오답률 2등이긴 한데 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신유형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출의 변형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번호를 잠깐 얘기해주면 15번에서 결시가 비분리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항상 최근 3개년의 기출은 꼼꼼하게 풀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쌤꺼 하이스토리가 있다면 그걸 보시고 그게 없다면 20학년도 7월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20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에서 똑같이 결실 비분리 줬어. 물론 15번에서가 조금 더 수월해요. 15번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비분리 파트에서 너무 매력적인 니은의 오답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지 않는 아마 유전자 패턴이 있을 거야. T, T별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조금 숨겨놔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였었지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번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다면 20학년도 7월 20번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16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염색체 유전자 유무라 그래서 우리 개념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규칙화해서 적용을 했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시작은 2019학년도 6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두 개 문제는요. 약간 기출의 변형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 문제 틀렸다면 다시 한번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유형 정리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기출들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알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의 규칙이 있어. 동형접합을 어떻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 규칙에 대한 얘기들을 문제 풀이에서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17번 문제를 가면 가계도 문제고 미제 구성원과 미제 유전자는 많이 나오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시작점. 이것도 가계도 풀이의 규칙인데 시작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있나를 묻는 거고 시간을 조금 오래 쓰게 만들지 않았나 해서 학생들이 애초에 버리고 출발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24%인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20% 언저리 때 문제들이 찍은 문제들이 많고 좀 버려진 문제들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다거나. 또 쌤이 문제 풀어서 얘기했지만 질문 받을 때 이번에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유전 어려워요? 그 말은 유전을 하나 버려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탁 집어서 물어봐. 너 버리려고 그러지? 이러면 하나 버리고 19개에 충실하려고요. 연습이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아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계도의 미지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DNA 상대값이 나와 있을 때 접근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놨다면 이 문제 풀에서는 큰. 물론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규칙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 이건 아니야. 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전의 난이도는 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대응하려면 그 정도 내용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나 해서 이거 X 연관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연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지? 유전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DNA 상대량 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분열 파트에서 나오는 응용 단계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문제 풀이할 때도 짝홀, 최대값 이런 얘기 했으나 그거는 최종 결론값이고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세포분열을 이렇게 시켜놓고 감소분열 시켜놓고 시기별로 핵형을 그리시고 핵형이라면 염색체를 그리라는 얘기야. 염색체에다가 유전자를 얹어서 각각의 경우들을 미리 한번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걸 써본 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가 지금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이고 14번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도 약간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얘는 부모의 표현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제시가 됐었던 거야. DNA 상대량 합의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것도 불러줄게. 뭐냐면 21학년도 수능 10번 그러니까 작년 수능 10번 하고 올해 22학년도 지금 준비하는 이 시즌에 3월 문제 3페이지 제일 첫 번째 12번 문제인가 그거 그게 이 DNA 상대량 합을 연습하기에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 지금 유저의 난이도가 올라갔고 조금 많은 미지의 기호들이 있고 경우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는 있었으나 다 우리가 개념 강의와 기출풀이 강의에서 다 했었던 내용들이 조금 변형된 느낌으로 온 거구나 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유저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문제들의 특징들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학습 전략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보세요. 중위권의 학생들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 3, 4, 5라고 합시다. 3은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3 첫 번째로 가면 한 30 3, 4도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 4, 5로 갈게요. 3, 4, 5의 중위권 학생들 상위권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기조라면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다른 거를 아직 안 해도 괜찮고 선생님이 또 얘기하지만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여러분 한 6개월 지나고 6개월 남았어. 이 뒤에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더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내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는 딴 친구도 다 집중적으로 들어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무언가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등급을 확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전략을 조금 잘 짜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막 매번 하는 식으로 야 바이오리듬 없으니까 잠자지 말고 공부해. 막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어떤 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막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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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왔더니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왔어. 그러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어떤 것에 집중하면 되냐면 기출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새롭거나 이러지는 않아. 통상적으로 다 나오던 문제의 패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항상성도 그렇고 방어도 그렇고 자극전달도 그렇고 다 그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하이스토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쉬운 것만 골라놓고 이러지 않고요. 3개년의 모든 문제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것, 쉬운 걸 다 같이 볼 수가 있을 거야. 우선 여름 되기 전까지 우리 중위권의 학생들은 3개년의 모든 기출문제를 적어도 두세 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취해야 될 전략이 되겠고 물론 이걸 하고 나서 시간 되면 이것만 할까요? EBS도 볼까요? 이러는데 이거 세 번, 네 번 봤으면 EBS도 보는 걸 좋지.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되겠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접근이 끝났단 말이지. 그런데 아직 학생인들아 오래 안 보면 까먹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조금 더 빠르게 고득점을 맞는 게 포인트인 거 아니야. 그렇죠?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들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이제 여러 번 풀라고 하면 막 외워서 푸는데 이 문제가 어떤 시작점을 갖고 있고 이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이제 학생들인지라 상위권이라도 그걸 못한다면 이제 쌤이 강의에서 한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의 시작점과 규칙을 한번 스스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쌤이 이제 개념 강의에다가 개념이면 개념이고 실전이면 실전이라서 써놨어. 앞에다가. 그럼 개념은 됐고 개념은 여러분 다 됐으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시간 쓰실 필요 없고요. 실전이라고 해놓은 실전 유형들만 한 번 더 싹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쌤이 이제 보면 하이 스토리가 벌써 한 두 번 정도 풀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안 풀어져 있다면 푸시고 또 이제 하이 스토리가 없다면 기출문제 푸시면 되는 거니까 푸시고 그 다음 이 규칙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보셔도 돼. 내가 지금 보라 그런 게 아니라 보셔도 된다 그런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만점완성의 여기는 이제 100% 사설과 킬러 주제들 문제들만 모아놓은 건데 얘는 핵심은 아니야. 여러분 핵심은 항상 국가 차원에서 나온 기출문제.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상위권 학생들은 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실전형의 유형 정리 개념과 기출과 그 다음에 사설 킬러 문제까지를 한번 싹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해서 마지막에 이제 쌤이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려드렸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럼 방법론적인 건 쌤이 또 퀘스트 찍어놓은 거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도 마찬가지고 6평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으니까 쌤이 앞에서 한 얘기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6평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